추천하는 과학식 화법이 있다면서요? 아, 조금 정중한 화법들이 좀 없었죠. 과학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비과학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근데 방금 하셨잖아요. 아니, 상처가 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약간 과학적인 화법을 쓰면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왜 이렇게 시냅스가 느슨하니? 아, 시냅스. 좀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네세포. 못 알아듣겠다. 느슨하니, 기분이 확 나쁘진 않겠어요? 그렇죠. 시냅스를 조금 촘촘하게 하지 않으렴? 이렇게 하는 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막 싸울 때도 괜히 막 막고 싶냐?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뭐 너의 몸 일부는 재구조화되고 싶냐? 아... 그건 약간 깡패 같은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너야, 너를 그냥 눈가를 뽑아갖고 재위치를 했을까봐 난 이거 살잖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의 얼굴 측면을 재구조화하고 싶다. 아, 그게 더 무서운데. 약간 무서운데, 무서운데? 무서운데? 약간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좋더라. 아, 최대한. 좀 더 있어 보이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런 거. 아... 아니, 뭐야, 니네. 아니, 5분밖에 안 있는데. 아, 이런 거 다 되죠, 다 되죠. 다 되죠.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상처거든요. 무례할 수 있는 거. 상처 되니까 그냥 조금 부드럽게 하려면, 정중하게. 너를 보니 우주의 가속 팽창의 증거가 보인다. 오, 괜찮네. 뭔지 모르지만. 괜찮아, 괜찮아. 뭔지 모르지만 되게 내가 뿌듯해 보여. 괜찮아? 가속 팽창의 증거가 보인다. 너를 통해 가속 팽창의 증거를 보는구나. 그럼 이런 거,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 늙은 것도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노화라는 게 텔로미오가 달아서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텔로미오. 텔로미오가 요즘 복구가 잘 안 되지. 이렇게. 아, 기분 나쁘지 않네. 정중하게. 몰라서. 왜냐하면 몰라서. 몰라, 텔로미오가 뭔지 몰라서 기분이 안 나빠. 약간 정중해져요, 과학을 쓰면. 그렇죠, 그렇죠. 나도 약간 정중해지고. 그냥 좋은 거 같아, 좋은 말 하는 거 같아. 재밌다, 약간 이분들의 말씀이.